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와여자대학교 노은희 교수와 오인수 교수가 2018년에 발표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 방안,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입니다. 본연구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입의 틀로 활용하여 이들의 특성에 따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거나 부모와의 이별로 인해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 정서적으로 탈북 청소년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3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 지원들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연구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외상정도와 심리, 정서적 상태에 따라 보편적, 선택적, 지시적 접근을 통한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입 방안은 점점 다양해져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심리,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한국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노은이 오인수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 방안,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0관 제2호 227에서 2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